가수가 노래하거나 섹스폰 연주 기타 연주 등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화면에 커튼이 열리고 커튼이 닫히는 화려한 화면을 동영상으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키네마스트에서 화려한 무대에서 커튼이 열리고 닫히는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 있죠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화면 비율은 16 대 9로 합니다 16 9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16 대 9 그대로 하고요 사진 배치는 저는 자동으로 했습니다 자동을 하고 사진 길이는 여기서 8초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 길이는 여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게 1.5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1.5초 그대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음이라고 있어요 다음 우측 상단에 최우측 상단에 다음이 있죠 다음을 터치해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띄웁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먼저 동영상 에셋 여기 동영상 에셋을 터치합니다 동영상 에셋에서 무대에서 레이저 빔을 가져올 것입니다 최근에 키네마스트에서 동영상 에셋이라는 이 항목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몇가지 중요한 그런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여기 보시면 레이저 강성 빛이 무료된 이것이나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프리 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짧아요 지금 2초 3초 짜리네요 이게 보니까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길게 하려면요 늘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우측 상단에 다시요 자 우측 상단에 여기에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해서 복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자기의 그 노래 가수라면 혹은 악기 연주자라면 자기의 그 길이가 3분 같으면 3분 4분 같으면 4분까지 이렇게 계속 늘려 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즐겨찾기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3분 21초라고 해 놓은 게 보입니다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길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앞에 이것은 두 개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무대 레이저 빔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무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저는 미디어에서 즐겨찾기 미리 저장해 둔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대에 대한 그런 사진인데 얘기해 보시면 저는 이런 무대 사진을 지금 현재 구경해 놨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사각형 있죠 사각형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위에 보면 화면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가장 큰 이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화면에 꽉 차요 자 이런 무대 사진은 구글이라던가 네이브나 다음 등에서 무대 스테이지 무대 혹은 그렇게 검색하든지 파워 디렉터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해서 가져온 무대를 여기에 보시면 크로마키 라고 되어있죠 크로마키 이것을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그 전에 사진은 크로마키 안되는데 신의 마스터에서 최근에 와서 크로마키도 이 사진도 크로마키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여기 우측에 적용에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지금 청색 있죠 여기서 적용을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청색이 빠지고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 무대 사진을 길게 늘려줍니다 원하는 만큼 올려줘요 이렇게 자기가 3분 가수라면 3분 동안 혹은 5분 동안 자기가 필요한 길이만큼 늘려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자기가 노래하면서 혹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저는 노래하는 그 가수 동영상을 즐겨찾기 위해서 등록해 놓았으니까 즐겨찾기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자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로마키를 해야 되겠죠 가수만 남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크로마키가 할 수 없는 그런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그대로 막 배경 화면에 배경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크로마키 꼭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크로마키를 제가 터치하겠어요 그리고 적용을 터치해서 가수만 딱 남겨놨어요 자 그렇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프레이 한번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는 모양이 되겠죠 이걸 조금 크기를 조절해서 무대 위쪽에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다시 프레이 해보면 이렇게 레이즈가 비치는 무대에서 가수가 노래 하겠죠 본인이 가수라면 이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촬영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크로마키 안해도 돼요 안하고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던지 제가 가위를 좀 자르겠습니다 자를 없애고 만약 악기를 연주하는 섹스폰 연주자라든가 기타 연주자라면 자기가 악기 연주한 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악기 연주한 사람의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악기 연주한 사람은 이 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섹스폰을 연주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자기가 크로마키 하는 무대에서 촬영한 악기라면 그대로 이렇게 크로마키 적용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화면 앞에서 배경에서 연주를 했다면 그대로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가져와서 여기서는 크로마키 오른쪽에 크로마키를 터치하겠습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섹스폰 연주를 하는 장면이 왔습니다 프레이 하면 소리가 볼륨을 일단 죽여버리고 보게 되겠어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프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섹스폰 연주뿐만 아니라 기타 연주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기타 연주 섹스폰 연주를 그대로 촬영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올리면 아주 멋진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이것도 이렇게 좀 줄이고 하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갖다 놓고 그러면 커텐이 열리는 것을 해야 되겠죠 커텐이 열리는 것을 키네마스터에서 그전에는 스티커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걸 스티커에 있었는데 이것을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에 커텐이 열리고 닫히는 게 어디 있냐면 키네마스터 최근 버전에서는 레이어 터치하면 여기 미디어로 갑니다 스티커를 안가요? 미디어로 갑니다 그전에는 스티커에 있었어요 미디어를 터치해서 동영상 SS로 갑니다 동영상 SS로 가요 그리고 터치하면 동영상에 이 커텐이 닫히고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텐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커텐이 닫히고 열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다운받았느냐면요 동영상 SS를 이거 제일 위에 동영상 SS를 터치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받았다면 여기 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때 우측 상단에 보면 기어집 같은 게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조금 기다리면 비디오라는 항목이 나와요 비디오라는 항목이 나오면서 다운받을 수 있는 항목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위로 올리면 무대라는 것이 나오겠죠 여기 보세요 커텐콜 이거 터치해 가지고 터치하면 이렇게 여기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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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아까 동영상 SS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커텐콜은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에서 커텐콜을 저는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보겠어요 이 커튼콜 있죠 이걸 적용시켜 보겠어요 이런 커튼콜도 있고 이런 커튼콜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저는 이것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튼콜이 화면에 왔어요 이것을 좀 크게 늘립니다 아래쪽에 조절점이 있죠 이걸 가지고 잡아당겨서 화면에 꽉 차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줘요 늘려주고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아까 이렇게 열리는데 이 커튼콜은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이 색깔은 없애야만 다시요 없애야만 이걸 없애야만 이 색깔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로마키가 있어요 이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한 다음에 적용을 터치합니다 여기 적용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현재 색깔이 안 빠지죠 그것은 안 빠지는 이유는 여기 키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키 색상을 터치해서 그에 맞는 것을 터치해줍니다 이 색깔이 그것과 같죠 그래서 선택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다시 볼게요 커튼이 이렇게 열리면서 가수가 호원 악기 연주하는 섹스폰 연주자가 보이겠죠 문제는 보세요 이 커튼이 무대 앞에 있죠 그래서 무대를 앞쪽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이 무대 사진이 있죠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은 제일 왼쪽 위에 상단에 3점이 있죠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해서 이걸 맨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죠 맨 앞으로 가져오게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맨 앞으로 가져오면 무대 장치가 보세요 이렇게 이 부분이 제일 앞쪽으로 왔죠 그리고 프레이를 해봅니다 제가 프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대가 열리면서 가수가 나타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무대가 천천히 열리면서 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무대를 다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다치게 할 때는 다치게 하는 것은 없어요 키네마스트에서 그래서 무대에 열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치는 걸 해보겠어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제일 위에 상단 왼쪽에 3점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복사를 합니다 제일 위에 복사라는 글자 있죠 복사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보세요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런 커텐이 닫힌 열리는 것이 두 개가 있죠 여기서 하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길게 눌러서 끌어당겨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서 섹스폰 연주하는 분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이렇게 가면서 무대가 열리죠 그런데 이건 여기서는 무대가 다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무대가 열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닫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닫히는 것으로 만들려면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 메뉴에 쭉 내려가면요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리버스 리버스는 거꾸로 한다 이 뜻이에요 거꾸로 재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리버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리버스 중 키네마스를 닫거나 끄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 해가지고 리버스 완료라고 딱 듣죠 그러면 프레이 한 해 볼게요 자 과연 무대가 닫히는지 볼게요 프레이 자 이렇게 하니까 무대가 닫혔죠 그래서 리버스로 물리는 무대를 이용해서 닫히는 무대로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여기에서 이 긴 것은 여기 타임라인에 지금 선택한 게 있어요 레이저 광선 이것은 오른쪽에 가위를 선택해 가지고 두 번째 있는 거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을 터치해서 잘라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 프레이 하면은 무대에 열리는 거 보여줄게요 여기서 무대에 열리는 것이 다시 또 변형이 됐네요 그동안 작업을 했더니 그래서 다시 밑에 요거 있죠 요것을 선택해서 무대로 장치 사진을 선택해서 이것을 지금 이제 커트에 열리는 것이 제일 비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줍니다 여기 왼쪽에 3점을 터치해서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있죠 요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제대로 된 겁니다 여기에서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무대가 열리면서 자기가 가수라면 가수 촬영한 것을 여기에 쭉 집어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진행되면서 또 혹은 자기가 mexpone 연주자나 기타 연주자나 이렇게 넣은 다음에 무대가 닫힐 때는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대가 닫혀서 끝납니다. 이상 화려한 무대에서 화려한 무대를 만들고 가상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래를 하거나 섹스폰을 연주하는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꾸민다면 자기 자신이 동영상에 훨씬 더 격조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커튼콜을 적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커튼콜을 적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튼콜을 적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